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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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있어 찍고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우리 형님이 저희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사진을 좀 시원하게 찍어볼텐데 왜 남사초냐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자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 저는 어감독이라는 예명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좀 추진중인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 자샤의 남자친구이기도 합니다 오감독님 오요완 감독님과 함께 이곳에서 사진촬영을 진행을 할거에요 사진이란 빛의 예술이죠 오늘 저희는 그 빛의 예술 여러분들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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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기릿 아 여긴 무섭게 없는데 흥은거 준가? 무거운 하얀 하얀 powers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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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거는 아니잖아 넌 웃는게 나 오오 이 여자친구 생각해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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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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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약간 초롱초롱해서 땀다니고 이럴때는 약간 물을 일으키게 될 것 같아요 다리를 거의 앉을 수 있어? 불을 한번 더 잘라줍니다 이니스프리 약간 이니스프리 느낌 나거든? 이거 계속 보니까 깻잎이 먹고 싶어 깻잎무침 오 벌레 오 마이 갓 이니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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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같이 찍어보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친구들 옆에 삼촌 봐봐 못생긴 삼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일단 좀 한 번 더 해줘 그리고 같이 둘 하나 둘 셋 아시미 귀엽게 생겼어요 애들이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으어 귀엽게 생겼어요 애들이 근데 귀엽게 생겼어요 애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아기 애기들 움직일때 막 찍었는데 아기 애기들 움직일 때 막 찍었는데 안녕